슈퍼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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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샷샷 어.. 어.. 아 여기 있는데 너무 많다 잠깐만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데 스테이션 어차피 뿌이 뿌이 뿌이게 부셨으니까 여기가 더 안 나올 거예요 공성은 좀 나중에 해야겠어 밑에가 먹히고 있어가지고 네, 안 해 주무세요 공성은 완료 공성은 완료 공성은 완료 왼쪽으로 올려 그런다 안 올라온다 메시지가 자꾸 무서운 메시지가 뜨는데 공성은 완료 으 Bible 발견 공성은 완료 죗 공성은 완료 공격 베르카강선? 그거 없을걸요 아직 어디? 1400..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메시지 왜 이렇게 많이 뜨는거야 많다고 어? 벌써? 어? 여기 먹혀도 되는데? 상관없어요? 상관없어요 베르카강선? 어? 왔다 안 나와 아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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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하고 하나만 보낼까? 하나만 보냅시다 어? 어? 별로 안 센데 지금 까고 있거든요 여기 세 개는 여기 밀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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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해가 뭐 있나요? 아무것도 필요 없네 X선 기관포 오 많다 여기서 좀 자원을 좀 그래서 과학력을 좀 극대화 시켜보죠 괜찮은 거 많이 있네 어디 700자리가 1.9에 까불어 이씨 죽을라고 또 막았어 친구 뭐야 수리 끝 수리 끝 또 막았고 수리 식민지 요건 다 뺏겨도 되는 식민지입니다 뭐 폭격하고 있다 그러는데 몸빵을 잘해주고 있는 거죠 음 먼지가 분마디 700개 먼지가 돼 아 조선소 하나가 어디 터졌네 아 여기 밑에 있다는 조선소 그렇네요 찾아야죠 먼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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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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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고 요렇게 돌아서 한번 빠바방 빠바방 까고 공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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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겠다 스테이션 잡고 와가지고 또 왔어 10.1K 아 가지마 가지마 같이 써 같이 써 초기화 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또 미개야인데 수리 시키고 요 두 개는 공성 공성 왼쪽으로 간 거는 잘 가고 있어요 208K 아 280K 280K도 아니네 280 다시 복시를 보낼까요? 가자 복시라 너만 믿는다 여기 복시기가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어 여기 복시기가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어 여기 복시기가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어 수리 끝 이렇게 따고 얘들이 병력이 별로 없는데요 열등둥둥둥둥 너무 Short madre 우리 거 괴롭히지마 이 새끼야 음.. 조금 있는데 이쪽에 병력이 까지 뭐 뽑으면 되죠 그리고 여 GLlijk 가자복실아 너만 믿는다 여기를 수호해줘 이렇게 하나 끊었고 녹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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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크렘처럼 녹았고 1.2K 녹았고 샷샷 700 여기 대기하고 있을게요 이쪽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수리 스테이션이 빨리 열려야 되는데 또 왔다 뭐가 500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짜증나게 복시리 고 복시리 고 3 노 이거 언제 켜지냐 590 어 이건 까죠 우리 복시리가 복시리 무기 좀 볼까요 아메바 편모 HSSSSL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이기겠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뭐야 오 왔다 700 잡았고 선택이 선택이 네 존스 들어왔죠 뽑고 뽑고 이기겠지 이기겠지 백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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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백수 1명 백수 1명 여기는 왜 라켓이 살쪄죠 되요 60% 60% 안 돼 그냥 살아야 되나 라켓이 내가 맨날 이걸 없애놨는데 인구 성장을 왜 얘들은 맘대로 막 뽑아? 아 짜증 난다 제가 이거 맨날 막아놨거든요? 이거? 어쨌든 네 그럼 구해야 되겠는데 공성은 안 당했어요? 그래도 어쨌든 이건 놔두고 인구가 어차피 차야 되니까 우선은 식량 우선은 에너지 에너지 업그레이드 건설, 오케이 키웁시다 어쩔 수 없네요 라켓이 들어갔으니까 500 600 아 게딜라전 짜증나게 하네 그치? 수리 끝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같이 땁시다 지사 폐쇄 아 지사 하나 또 폐쇄됐네요 어떻게 알았어? 온다 700 이쪽으로 오네요 안 오네요 잡았네요 잡았네요 복실은 회복 중 어? 잠깐만 어? 복실아 복실아 이거 잡아야 돼 근데 이거 복실이 피가 없는데? 어? 잠깐만 복실아 안 돼 도망갔어 아 다행이다 복실아 안 죽었어 복실아 복실 왜 이렇게 약해 복실이 큰일 날 뻔했네 복실이 큰일 날 뻔했어 자 엑스선 레이저 됐고요 오메가 전용체 뭐야 유지비 6자리 아 이거 잃어버린 저거 웜은 건물 하나씩 만들 때마다 버프가 있네 그치? 우선은 화학공장 화학공장 화학공장이 급해요 지금 순양감 됐고요 아싸 음 음 어 세라믹? 책을 생산령 순양감 나왔습니다 휴 엑스선 달고 순양감 잠을 다섯 개만 복실이 안 죽었지 이거 왜 안 따지는 걸까 색깔이 안 바뀌지 자 박고 같이 고 이것도 다시 닦고 아 바쁜데 딱고 딱고 양방치기 걸려가지고 아 갑갑하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샷샷 보자 몇 개 있나요 하나 가지고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첫 번째 함대로는 이제 여기서 포격을 하고 포격을 하지 말고 한 번 밀까 싹 한 번 싹 밀고 이걸로는 밑으로 분산이 되지만 밑으로 내려가고 이걸로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걸로도 이거 하나씩 까서 여기 지금 이 초과수 억제기가 있어 가지고 포격은 아마 해야 될 거야 아 정신없다 정찰병 특성 여기 먹은 걸로 왜 안 쳐주죠 먹었는데 그죠 저게 아닌가 시원하네 네들도 먹은 걸로 안 치고 우디도 먹은 걸로 안 치고 안치네? 원래 그런가? 원래 그런 거 같다 원래 그런 거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거는 전쟁에서 이기면 무조건 먹는 거라 그렇게 된 거고 이거 살짝 수리하고 수리하고 가실게요 누가 죽었어요? 총독? 살짝 수리하시고 가실게요 먹은 거예요 지금 위를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4개 막혀 있는 거고 밑에 하나 복실이가 너무 회복이 오래 걸리네 아 진짜? 복실아 넌 좀 더 커야겠다 복실이 빈사야 빈사 동물이란 말이야 우리 빈사 빈사 상태에요? 아직 넘어갔네요 자 됐어 고고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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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 위에 잡아 야 1대 4도 이기는 이런 무시무시한 여러분 범죄 조직 하십시오 짱이죠? 무시무시하죠? 범죄 조직 두 번 하십시오 두 번 이거 리바이던인가요? 에메달드 400짜리인가 이기겠지? 온 김에 내가 잡아 줄게 친절하게 이쪽은 내가 다 싹 쓸었어 이제부터 밀고 나가면 돼 이쪽으로 이렇게 싹 쓸었고 역습의 시작이지 여기서 다 쓸었어요 500 1.1K 짜리인데 이거 하나 먹으면 더 안전하겠다 그치? 1.1K를 먹읍시다 수두를 잠깐 하고 또 일로 왔네 뭘 파나요 4개 전문가 아 지금 살 때가 아니야 미안해요 다음에 갑자기 지금 바쁜데 상인이 들어왔는데 미안 미안 바빠 잠재도 먹어야 되고 잠재도 먹어야 되고 잠재도 먹어야 되고 개바쁩니다 요거는 다 잡았죠 요거 잡고 내려가고 얘는 수리 잡고 수리하고 얘도 다 왔고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아 또 들어왔어 근데 여기가 방어가 좀 되잖아 1.1K 짜리잖아 그치?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스테이션을 먹었으니까 수리 수리 포충원 이것도 박살 수리 수리 어떻게 넘어왔지? 여기서 내려왔나? 151 이건 좀 되네 사이즈가 누굴 보낼까? 이제 이쪽으로 올 일은 없으니까 여기 다 잡았으니까 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여기서 먹고 쉰 다음에 옆에 거를 이제 공성을 하거나 먹거나 어 빡시다 빨리 수리 좀 어 너 왜 그리로 가 다시? 잠깐만 잠깐만 내려가야지 아니야 아니야 두번째 저거 잠깐만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이어있으면 참 좋은데 됐어 수리 끝 고우 실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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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59점 100점 복실아 수리 좀 빨리 복실아 회복 좀 빨리 급하단다 가스가 있나요? 이전 가스 하나 시기 수정 어? 초능력자다 로봇 필요 없고요 요거 이제 광물을 학금으로 바꿔주는 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광물을 소비자로 바꿔주는 거 좋죠? 요거는 통합력 편의로 바꿔주는 거 요건 주거지역 우선은 광물을 학금으로 바꿔주는 거 얘는 기본 건물이 다 이런 겁니다 짱 좋죠 죽어도 하나 만들어야겠네 다 왔어 다 왔어 두번째